수주랑 이런 것도 다 있네. 이거, 이거 봐. 세루가 무기 될 수 있어서 세루가 된 거 아닌 거 알지? 세루는 무기가 될 수 있잖아. 대박이다. 이 와중에 배고픔 내가 너무 싫다. 어? 식사, 식사, 식사. 밥 들어간다, 밥 들어간다, 밥 들어간다. 배식 시작할게요. 식사 준비하세요. 예. 네. 아, 밥이다. 준비됐습니다. 좀 짜있어요? 네. 아, 생각난다 지금. 아, 옛날에 형. 아, 생각난다. 우리 거기서 먹었던 눈물 젖은 닭볶음탕. 그래, 생각난다. 저기요. 밥이요? 예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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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. 감사합니다. 오, 토크. 까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다, 민희야. 빵동기로 만나네. 빵동기가 좀 올라가. 의지가 되네, 빵동기. 아, 군침 돈다. 빵동기, 빵동기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오늘 맛있게 드십시오. 왓김이 자꾸 아름거리고 미쳐버렸어. 라면 물 좀 보라 하고 싶다. 아, 매워. 아니, 고추 너무 매워요. 아, 매워. 으아. 아, 매운 날에. 아, 매운 날에. 아, 매워. 아, 매우라. 아, 고추 씨바라 씨바라 씨. 아우, 못 먹겠다. 못 먹겠다! 우리 봉서인은 어떻게 만났는가?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십니다. 아 고추 아우 시바라시야. 아우 메부라. 아우 못 먹겠다. 아우 못 먹겠다. 아우 그래. 아 고추 시바라시.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순식에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율정. 지 16달 된 정인이를 숨지게. 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는 여자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. 여기서 밥 먹게 될 줄 생각도 못했네. 하루 이상은 못 살겠다. 억압된 이 생활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죄 안 죽고 살아야 돼. 여기 안 들어와야 돼. 여기서 깨달음 아니었구나 하겠네. 그치?